이 동경로가 대장인가요? 꼬마야 뭐야 꼬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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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꼬마야 뭐야 꼬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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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울린다고? 나 부채도 놓쳤어 너무 놀래가지고 앞에 꼬마 있어 불렀는데 이게 울리네 와 핵 핵 핵 핵 어떻게 그대로입니다, 다? 진짜 느낌쌔 비명 비명? 아 근데 느낌 진짜 쎄하다 비명이라는 소리도 나오네 아 이거 진짜 이상해 지금 아..잠깐만 말하다 기다려주세요 문 열어봐 아 진짜 느낌이 이상하다 어? 뭐야? 뭔가 돌아다니는데 미쳐버리겠네? 누가 다 건드는 것 같은데 계단에서.. 조심할게요. 여기에 두십시오. 알겠어. 너네 안 건드려. 어우 씨. 뭐야 쟤네. 아니야 아니야. 지방역이 지방역. 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길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. 흥분하다. 흥분하지 마. 그냥 어떻게 도착해. 아.. 거기서 어디 그대로 있냐? 좀 오래된 것 같은데.. 일단 올라오는 길에 계단 쪽에는 하나가 돌아다니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.. 얘는 지방역 같은데.. 뭔 소리야? 사망한.. 무슨 소리야? 지금 위에서 콩 소리 났지. 저희가lic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아 방금 띵동 소리 뭐야 방금 띵동 소리 뭐야 아래에 앨리스 나 진짜 느낌 안 좋다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저기 여자애 하나 있고 야 이거 쟤 들어가 봐 귀여워 지금 막 센 연관을 본 것 같지 없어?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? 어 느낌 진짜 안 좋다 나 띵동 한 번 들었어 한 번 왠만에 흉간한 기운이 완전히 날았네 아 놀래라 아저씨 아주머니 일단 기억하자 삼식이 아주머니 다 끝에 서있네 목도 끝에 일단 사고사 같아 일단 사고사 다 잠시 아까 왔다 가는 길에 헤르키 치러 온 건 아닙니다 이거 사고사야 사고사 너가 잡은 거 아냐 형? 내가 잡은 거 아 시발 저거 다리 땡긴다 미친 것 같다 여기 오니까 이렇게 숨이 떠요 너무 아픈데? 너무 아픈데? 잠깐만 나 죽말이 거기 서있어 저거 뭐야? 하.. 씨발이 아파.. 지금 들어가봐 뭐 없어? 아 여기 층이 다 미치겠다 오 조심조심 근데 확실히 사람이 지냈던 흔적은 있어요 지냈던 흔적은 있어 확실히 지냈던 흔적은 있고 일단 여기쯤 아줌마 하나 나 땡기나 하나 하이 21 21? 누군데 하자 여기에 관련된 점은 없으면 돼 그래 떠돌다가 들어온 건 이해할 수 있어 휴리씨가 계속 나가냐 휴리씨가 계속 나가냐 휴리씨가 계속 나가냐 휴리씨가 계속 나가냐 누구 계세요?? 아씨 뭐 누구 계속 땡기냐 가만히 아니 누가 이런 장난을 치워 아줌마 나 아파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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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열다 제발 아니기만 빌자 열어봐 조심해 죽었다 아니 아이씨 녹음 유지 기웅아 부채 꺼내라 되게 센 악기 귀신은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느껴지는 게 뭔가가 뭔가가 확실히 한 많은 사람이 있긴 한 거 같은데 걔를 지금 발견은 못 했어 한 많은 귀신이 아 부채 들고 있어 봐 아 부채 들고 있어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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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여지껏 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게 하고 있긴 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꼭대기층 아니에요 일부러 꼭대기층 안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헬리캔 아 이건 정면 센스에요 아 아 아니 이거 센서가 저 앞에 있긴 한데 좀 더같다 이게 될지 안될지 몰라 나도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화를 하고 제가 실을 거예요 좀만 더 가까이 될게 일단은 흔들어 놓진 않았어요 헬리캔, 초코파이 막 내가 지금 부채 들고 흔들지 않았어요 지켜보자 지켜보고 일단 좀 지켜볼게요 문이 너무 무서워 일단 설치했지? 아니야 일단 부채 대기 형이 애들이 어떨 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첫 센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가지고 밖에 강아지 소리야 근데 기운이 약한 애들이라서 아직 막 내가 부채 들고 막 그런 거 그냥 한 건 없어요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어쨌든 사고사 그리고 그냥 떠돌다가 들어오는 애인데 기운이 약해요 여기도 꼬마야 하나 돌아다니는 것 같아 어 머리 아파 이제 얘를 테스트할게요 센서 님 하지마 아니 저 아직 부채 안 늘었어요 하지마요 아니 아직 하지마 아직 하지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오케이 일단 얘기해 일단 얘기해 내가 다 할 거야 무서워 뒤지겠는데 다 할 거야 꼬마야 기다려 너 너는 내가 이따 찾아줄게 기다려 기다려 센서 켜게 확인할게요 테스트 얘랑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왜 네가 대답을 해? 아니 아저씨 작가스다 아저씨 작가스다 오케이 진정 붙여줘 이제 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길에 헤르기 치른 건 아닙니다 잠깐 진정합시다 아우 죽겠다 아 네 그거 이거 들고 왔다 이거 들고 있어 아니다 어 꼬마랑 연관이 있는 거 같아 아니다 이제 너 가만있어? 얘가 울릴 거야 저기서 뭔가를 감지하면은 얘가 울려요 얘가 울릴 거야 해놨고 해놨고 남자 해놨고 축구 받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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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가 생일치료를 나왔습니다 상상가세 동지자 방금 찢어졌습니다 잠시 잘만 왔다 안 되기를 해 기초로만 안 돼 여기 잠시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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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코스 박스? 어딨어? 형 어떻게 찍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? 저기요 죄송 죄송해요? 붙여줘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? 밖에 아이는 누군데요? 말 못해요? 아저씨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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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아가신 거예요? 대답해줄 수 있나요? 아 이렇게 기운이 갑자기 다운됩니다 아저씨 아저씨 꼬마니? 너 꼬마니? 아저씨 꼬마니? 이동병로고 얘가 얘가 대장인가? 꼬마니? 뭐야? 이게 울린다고? 나 부채도 놓쳤어 너무 놀라서 앞에 꼬마니에서 불렀는데 이게 울리네? 이게 울렸어 센서가? 이게 울렸어 센서가? 잠깐 이게 되는구나 일단 넣을게요 아 이게 되는구나 진술된 진술된? 꼬마야 여기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? 응? 다시 한 번 봐 아 너무 놀랬어 뭐라고? 누가 너한테 해코지 했니? 누가 너한테 해코지 한 거야? 해코지 했니? 아니면 너 말고 다른 분 계셔 여기? 꼬마야? 이거 안 되겠다 이제 한 번 제가 실컷 흔들어 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분 죄송합니다 이거 좀 끌게 나 이게 너무 무서워 이게 되는구나 존나 무서워 아 잠깐만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돼요 스피커 스피커 껐어요 이게 돼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나도 테스트하러 온 거라 일단 제 꼬마가 여기서 제일 인... 여기 대답해 줄 수 있어? 꼬마야? 무슨 일 있었는지? 뭐라고? 꼬마야 뭐라고? 꼬마야? 아.. 꼬마야? 뭐라고? 식판? 왜 이렇게 했니? 아니라고? 꼬마야 꼬마야 내가 들어? 내가 들으라고? 아니야 일단 기계로 얘기해봐 여기 얘기해줄 수 있어? 조심히 내려와 얘 녹음만 하면서 내려갈게 어차피 사고 사람 뭐 그런거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냥 여기서 대장만 찾으면 돼 엄마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줄 수 있니? 아무 얘기나 괜찮아 미안하다 아까 얘기 들어준다고 도망가서 혹시 여기서 안좋은 일이 일어났니? 어떤 데이트입니까? 뭔 데이트 이씨? 데이트하러 온 거 아니야? 제가 이거 듣기 전에 얘기 좀 듣자 뭐라는 거야? 지하실 지하실? 아니야 여기 지하가 없어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막 인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하가서 꼬마 이야기 들어주면 잠깐 아니야 꼬마 이야기는 들었어 얘는 뭘 본 거 같아 아우 세상에 지하가 있네 아니야 나한테 안내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야 얘야 지하가 있네 아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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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머나 싫어해 나도 싫어 나도 싫은데 지하가 있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게 지하에 악기 있는 거 아니지? 뭘 물어? 누구야? 나 쳐다보는데도 누구야? 잠깐만 저기 문이 왜 열려있냐? 세상에 또 들어오라고 문이 열려있네 뭐 없지? 어디에 있는지? 오우 브랜디 브랜디? 녹음만 하자 기웅아 이거 빨평 터진다 형 이거 찍어봐 아니 뭘까? 옷목이 너도.. 엉? 뭐라구요? 뭐.. 이거 좀.. 네.. 네.. 넌.. 너무.. 넌.. 여기까지만 두고 내려갈게요 어쩌다 사고 나시겠네 혹시 누가 아저씨인거에요? 어머니 형 바리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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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인 죄인이라고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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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숨은 거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 막혀 그래서 할인만 없으시죠 이 녀석은 흥 이어지면 나간다간다간다간 아멘 아멘